미니어 민중 속에 전승되어 온 가요 민속음악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는 예술음악과 대립되는 말이지만 반면 예술음악의 무채가 되기도 한다. 대개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재래나 노동을 할 때 부르기 시작한 노래로서 특정한 창작자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민중의 생활 감정을 소박하게 반영하고 때로는 국민성, 민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민유는 유행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버이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손자로 전승되며 그 전승도 문자나 악보를 매체로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춤과 함께 집단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와 곡조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유는 대개 같은 가락의 사설을 바꿔 부르는 유절 형식이 많고 흔히 후렴이 붙는다. 또 그 전파 범위와 세련도에 따라 토속민유와 창민유로 구분한다. 토속민유는 어느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는 것으로 사설이나 가락이 극히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김매기, 모내기, 상여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는 달리 창민유는 흔히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하여 불리는 세련되고 널리 전파된 민유로서 육자배기, 수심가, 창부 타령, 강원도 아리랑 등이 그 예인데 민유라 하면 대개의 경우 이 창민유를 가리킨다. 또한 창민유 중에서 아리랑, 청춘가, 이별가, 군밤 타령, 닐리리아, 도라지 타령 등은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일종의 소교라고도 할 수 있다. 창민유는 지방마다 가락이 다름으로 그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경기민유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유로서 대개 웅음계의 평조선법을 지녔으며 장, 탄삼도 진행이 많고 쇠마치나 굿거리 장단의 빠른 한배로 부르기 때문에 매우 경쾌하고 분명하다. 또한 선소리 입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도 특징의 하나라 하겠다. 2. 남도민요 전라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유로서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을 많이 사용한다. 중머리와 중중머리가 많이 쓰이고 드물게 진양조와 자진머리가 쓰이며 극적이고 굵은 목소리를 눌러내는 특징이 있는 민요이다. 새타령, 육자배기, 농부가, 자진농부가, 흥타령, 자진륙자배기, 까투리타령, 날개타령, 진도아리랑, 개고리타령, 둥가타령, 강강술래 등이 있다. 3. 서도민요 황해도, 평안도 지방의 민요로 그 선법은 완자노도 위에 조금 낮은 탄삼도를 쌓아놓은 모양의 것이 많다. 4. 기악판주를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며 창법도 특수하여 콧소리로 얕게 탈탈거리며 떠는 소리, 큰 소리로 길게 쭉 뽑다가 갑자기 속소리로 콧소리를 섞어서 가만히 떠는 소리를 내는 것 등이 특징이다.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리원난봉가, 병신난봉가, 숙천난봉가, 사년불, 자진년불, 몽금포타령, 수심가, 역금수심가, 기나리, 자진나리, 뱃따라기, 자진 뱃따라기, 안주해원성 등이 있다. 4. 동부미뇨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방의 미녀로 선법은 사도 위에 탄삼도를 쌓아올린 삼음음계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경상도 미녀는 대개 빠른 한배의 장단이 많이 쓰이며 세마치,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단모리 등이 쓰인다. 강원도 미녀는 중몰이나 언모리 등 규칙적인 장단도 쓰이지만 정선아리랑 같은 미녀는 평안도의 역금수심가처럼 일정한 장단이 없다. 함경도 미녀는 그 형태가 강원도 미녀와 비슷하며 장단은 비교적 빠른 볶는 타령, 자진 굿거리 등이 쓰인다. 밀양아리랑, 울산아가씨, 퀘지나 칭칭나네, 보리타작소리, 취전타령, 골페타령, 단바구타령,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한우백년, 신고산타령, 애원성, 궁초댕기 등이 있다. 이 밖에 제주도 미녀가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없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